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대뜸 대호야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다. 햄버거를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저한테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불고기 버거가 그때 당시에 1,700원인가 했어요. 제 지갑에는 1,400원 있었어요. 할머니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고기 버거랑 비슷한 맛이 똑같은 대리버거 1,200원 하더라고요. 대리버거를 사서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고 더워야 하는 거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다음 달에 제가 용돈을 또 받아가서 할머니가 또 그때 먹었으니까 맛있는 걸 사서 이제 불고기 버거를 사서 가야지 해서 했는데 한 2주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야,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때리에 가서 불고기 버거 보면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저의 가슴 속에 불고기 버거하고 대리버거는요.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500원 차이였는데 그 500원이 없어서 제가 할머니한테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못 사달렸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할머니한테 성공을 해서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야구를 시작하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야구를 성공해도 누구한테 호강시켜주나 누구한테 돈을 쓰나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그래서 고등학교 코칭님이셨던 분이 저한테 오셔서 대구야, 이때까지 할머니가 고생하고 이래곤한 손자를 키웠을 때 야구 선수로 성공하는 걸 너무나 보고 싶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는. 야구만 했어요. 야구만 했어요. 야구만 했어요. 야구만 했어요. 야구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억이란 돈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프로 딱 와서 이제 보니까 저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2000년대 로또에서 시합을 뛰게 되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8888-577 8888-577 7년 동안 8개 팀에서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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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7, 7. 너무 슬프다. 와... 힘들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야구선수가 세 자리는 쪽팔리니까 두 자리 만들자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100kg 넘어가면 제일 하면 안 되는 운동. 오리걸음, 토끼띠. 그거 벌받는 것 같잖아요. 진짜 벌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무릎 연골이 나가서 수술을 딱 하고 4개월 동안 10년 만에 처음 운동했었거든요. 130kg 넘어가서 넘어갔습니다. 운동을 못해서 그런가? 야구를 잘 하고 있는데 왜 5kg 더 빼라고 해서 무릎 다치게 해서 25kg가 더 쪄야 되느냐. 130kg 되니까 이거 또 야구를 해야 되나? 혼자 신세 한탄을 계속 했죠. 2005년도 겨울에 이제 통도사라는 엄청 큰 절 뒤에 보면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제가 볼륨식 야구 생각, 내가 야구를 어떻게 해왔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 포기할 거냐는 생각을 하면서 야구에 대한 생각만 했거든요. 새벽 5시 반 이상 정상까지 4시간 왕복. 제가 6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비가 와도 올라가고 추워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잠을 자는데 위에 암자에 자다 보니까 쥐가 있잖아요, 쥐가. 밤 새도록 계속 뛰는 거예요. 잠을 놓자. 세 분 다 같이 입안해, 일로 와요. 바크서클 이만큼 져가지고 스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스님, 쥐도 좀 놓고 약도 좀 해서 쥐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스님이 딱 한 마디 하셨어요. 그 쥐를 키우는 애완용이라 생각해 봐라. 생각만 좀 바꾸면 괜찮을 거다.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님이 했던 말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웠어요. 저건 햄스터다. 저건, 저건 내가 키우는 거다. 내가 햄스터 갖다 놨다. 저건 우리 식구다 생각하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거슬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고.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130km에 들어갔는데 제가 딱 16km를 빼고 내려갔습니다. 두 살 동안. 내려왔는데 2005년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트리플 크롬을 합니다. 힘든 뒤에는 꼭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와이프랑 아기들 커가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데 예전에는 저도 이런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고 자라는 것보다 행복한 가정이 제 꿈이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있는 거.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랑받는 게 뭔지. 내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잘해야지.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야구든 뭐든 다 잘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20살 겨울에 선배님 도끼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봤는데 우리 와이프 옆에서 후광이 뒤에가 비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건 진심이신 거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볼 수가 없어요. 후광이 비쳐서. 볼 수가 없대.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부처님. 근데 와이프한테 진짜 너무 후광이 부쳐서 저 태어난 처음이었어요. 저도 놀랐던 거 같아요. 갔어요, 그냥 바로 갔어. 저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한번 사귀어 봅시다. 바로 처음 만남에? 첫 만남에? 보자마자 빛이 나서 한번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진짜 와이프가. 이 춤 아니에요. 싫어요 하더라고요. 당연히, 당연히. 갑자기 보자마자 사귀자 그러는데 누가 좋다고 그래요?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포기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친구로 지냈어요. 야구 선수 중에 제일 못생기고 제일 네보다 몸에도 안 좋은 선배들 또 소개시켜주고 내 친구들 중에도 좀 못생긴 최준석이나 뭐 이런 친구들 데리고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사귀자니까 사귀어 주더라고요. 사귄 지 한 1년 만에 제가 무릎 수술을 또 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울에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좀 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때 시험 기간이라서 진짜 힘든 그거였는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 수술 7시간 원래 예정이 있었는데 한 좀 제가 몸이 크다 보니까 한 9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취가 풀리고 깼는데 또 여자친구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너무 부시도 눈이 부시더라고요. 아... 이제 너무 수술을 길게 받으니 오줌을 누잖아요. 그러니까 오줌통에 한 1,000ml 정도 주더라고요. 한 9시간 참고 참았더니 이게 꽉 찬 거예요. 이게 여자친구인데 주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주기 좀 부던데. 내색 없이 받아가서 비워주고 소위 많은 똥, 오줌 다 받아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 먹었어요. 이 여자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해 준다. 이 여자만큼은 꼭 내가 눈물 안 흘리게 해 준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어요. 숨을 들었어요. 그래서 8년 연애를 하고 2009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지금도 와이프가 그러지만 제가 일하러 나가면 아침에 항상 엘리베까지 내가 나와주고 제가 들어갈 때 항상 엘리베에 나와 있고 그런 따뜻함이 저한테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은퇴했을 때도 당신에게서 행복하다.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뛰어왔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내 뒤에 우리 와이프가 있다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든든하고 진짜 우리 와이프가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씩 와이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야, 자기 안 만났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하면 와이프가 자기는 잘 됐을까 좋게 이야기해줘요. 자기 안 만났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야구 선수는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성공을 해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할 수 없었을 거다 하거든요. 와이프한테도 내가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충분히 그 남자를 더 뛰어줄 수 있는 삶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진짜 나 만나서 이렇게 됐지 다른 사람 만나서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그냥 그지가 됐을 거야. 그냥 거기서 맨날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관두고 했을 텐데 아내분께서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존중해주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와 저랑 같이 있어도 저는 와이프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이겨서 뭐 좋을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소위 다 저기 계신 분은 웃어 정말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와이프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를 더 빛나게 해줬고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앞으로도 가치 있게 힘듦을 좀 이겨내 가야 될 사람인데 그냥 한 번 따뜻한 말을 더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 사람을 생각해주면 그 사람도 저를 더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됐을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제 자존감을 높여주신 분들이 저를 믿고 기용해주신 감독님 또 회비도 같이 내주시고 밥도 사주셨던 여러 학부형들 그리고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저한테 이렇게 부모님보다 더 기죽지 말라고 하셨다는 저희 할머니 여러분 주위에도 자존감 지킴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이대훈이라는 사람을 자존감을 더 올려주고 더 사랑받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가 아멘